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일주기를 앞두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입장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최상병의 어머니는 오늘 해병대 사령부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자신의 고 최수군의 엄마라면서 아들의 장례 기간 중 국민들께서 위로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에서도 최대한 예우해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어 아들의 일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간 참아왔던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살 것 같아 몇 글자 적어본다며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남원에서 서울의 산부인과를 왕복 8시간 다니며 어렵게 가진 아들을 2003년 1월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그런 우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멈춤이 되어 버렸다며 휴가 한번 나오지 못하고 5월 11일 수료식 때 부대 근처에서 점심 식사했던 것이 마지막 날이 돼버렸다. 누가 이 쓰라린 마음을 알겠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최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숱한 논란에도 침묵을 지켜온 최상병 어머니는 화가 났지만 수사가 잘 될 거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며 7월 19일이면 일주기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어 염려되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물속에 투입을 시키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왜 구명조끼는 입히지 않은 채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해병대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건 바라는 게 없다. 누가 그날 유속이 빠른 흙탕물인데 왜 투입시켜 수색을 시켰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빠르게 경찰 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그 진실이 밝혀져야 제가 살아갈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최상병의 어머니는 국방부 장관 등 관계 당국에 감히 호소드린다며 저희 아들 사망사고를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과감하게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최상병의 부모가 지난해 7월 22일 엄수된 아들의 연결식 이후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박정훈 대령 수사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한 것 역시 처음입니다. 최상병의 어머니는 아들 일주기 전에 희생의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란다며 아들의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아이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로 글을 맺었습니다.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사건의 책임 소재를 가려내는 수사가 공수처에선 외압 의혹 수사가 각각 진행 중인 가운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순직 사건의 진상과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발의된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일주기를 앞두고 보낸 편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참았던 엄마의 심정을 표현해야 살 것 같다면서도 어머니는 고통을 표현하기에 앞서 위로해 주신 국민들, 예우해 주신 국가,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순직한 최상병을 부하로 뒀던 장군, 임성근 전 사단장의 탄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작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군인을 처벌하는 것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 어머니는 슬픔 속에서도 박정훈 대령 명예 회복과 선처,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장군은 부하들을 선초해달라면서도 수색 지역의 자의적 확대, 오해로 인해 본류에 들어가게 한 지시는 부하들의 소행이라 얘기합니다.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한다는 장군, 그리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어머니, 이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나이에 겨우 가진 외동아들. 태어난 아들을 쳐다보느라 잠들 수조차 없었던 그날의 행복을 어머니는 잊지 못합니다. 누가 그 아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실종자 수색을 지시했는지, 유속도 빠른 흙탕물에 왜 들어가라고 했는지, 왜 장화를 신고 수색하라고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지 않았겠는지 어머니는 질문했습니다. 아토피가 있던 아들이 수영도 못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아들이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에선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살아갈 수 있다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지난 8월 국방부 조사본부 보고서. 수변에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으라고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 확보 업무는 게을리했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어머니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대부분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씨를 정점으로한 수사 외화 부혹이 제기되고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해병대 수뇌부는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최근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국군의 수치고 해병의 수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저런 자를 감싸고 도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공보실은 이 편지를 기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아들을 허무하게 떠나보낸 어머님의 뜻이 전해지도록 관심 부탁드린다는 이례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